여러분 지금 시간은 6시 29분입니다 제가 오늘 유도분만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7시부터 8시 사이까지 병원 도착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분이면 가는 병원이어가지고 짐은 어제 밤에 다 싸놨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유도분만을 그냥 바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기가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기가 벌써 3.2kg여가지고 듣자마자 그냥 유도분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은 38주 4일 차입니다 저의 마지막 만찬으로 스냅랩을 먹겠습니다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곳이 다 간다고 정리해 놓아져요 그럼 전에는 오해가 여기다 한 번 더 잘 나와 한 번 더 잘 어울리는 곳 아...아닌다 괜찮아 아..아닌다 괜찮아 아..아닌다 괜찮아 아..아닌다 괜찮아 아닌다 아닌다 네..아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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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주는 자리. 5, 6, 6, 7, 은채. 9, 6. 5, 3, 4. 맨 이후 ersten. 하나, 둘, 셋, 제발! 둘.. 열어 보게져. 네,oded Batt卵 한번에 1,2,3, 4, 4, 5, 6, 7, 8, 9, 10, future 열, 11, 11, 12, 13 13 1화의 3 5 7 9 8 9 10 12 알아요 예요 그렇지 그렇지. 숙ека에 숙녀자 둘 숙녀자 셋 숙녀자 숙녀자 힘주지 말고 힘주면 안돼 손을 천천히 하세요. 손을 천천히 마세요. 하나하나 혼자 중하게 흔들어 힘줘 혼자 줘요 혼자 줘요 네 엄마 머리 내리시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들어하고 힘 좀 안 써줘요 얘네 소중하잖아 힘 빼 그치 우리 엄마 좀 가세요 여기 엄마 머리만 놓는 거 가세요 너무 힘들어 엄마 놔둬 티켓 이 스테이 티켓 는 욕 토미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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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메뉴가 너무 굽네 황무들 황무들은 그치 미역국도 엄청 큰 그릇에 쌀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다 못 먹어 셋 셋 너너때문에 너너때문에 셋 셋 셋 너너때문에 너너때문에 이거 뭐야? 진짜 신기하다 진짜 웃겨 자기가 나온거 맞아? 이거 옷이야? 응 머리가 왜 이렇게 눌렸어 아니 머릿속 봐 진짜 뭐 되는거야? 지금 모르겠어 아직도 빨리 사진 찍어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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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